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매우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기자전거를 소개합니다. 모터까지 충격을 흡수하는 슈퍼 마그네슘 V-PIT 리액트 접지 추적 서스펜션 전기자전거입니다. 이혼은 오로지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자전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1인승 전기자전거이며, 이 자전거의 핵심은 모터까지 움직이는 리액트 서스펜션 시스템입니다. 컴포트 퍼포먼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충격을 제어합니다. 리바운드 에어 서스펜션 실린더를 사용하며 이는 통합된 압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자전거의 재미있는 점은 페달을 밟았을 때 충격까지 흡수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정확하게 흡수를 하고 있으며, 많은 물건을 운반하더라도 매우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이혼은 라이더의 무게만을 담당을 합니다. 도로가 고르지 않을 때 애도 이 자전거는 완벽하게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혼이 하이드로포밍 알루미늄 프레임은 도심염 디자인의 프레임으로서 아름다운 곡선 프레임과 차체가 낮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모노 프레임은 균형 잡힌 핸들 발란스를 보여줍니다. 탑승 가능한 신장은 141에서 191c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치마를 입고서도 룰루랄라 탈 수 있어요. 안장 높이는 매우 쉽게 조정이 가능하며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버튼은 3개로 출력 설정이 가능하며, 모터는 최신 보시 4세대 고성능 CX 모터를 사용했으며, 보시 파워 C튜브 배터리 500Wh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는 안전하고 쉽게 잠글 수 있습니다. 보기 쉬운 위치에 디스플레이 화면과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며, 첨단 리어 서스펜션 리어 시스템에 최적화된 전륜 액션 에어포크는 고속에 유리한 27.5인치 휠 빅사이즈 슈발베 타이어, 시마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와 매우 밝은 LED 조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균형 잡힌 완벽한 장비네요. 이 특별한 링크 구조의 서스펜션은 부드럽고 편안하고 효율적인 장거리 여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 전기자전거의 가격은 7,499달러이며, 약 1,000만원입니다. 내장 허브 기어를 사용한 최고급 모델은 1,300만원 정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클릭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